우리 예원의 모든 사역자 조장 그리고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교구 성도님들 또 이렇게 현장으로 또 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예원의 모든 사역자 조장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생방송으로 또 온라인이지만 만나게 되어서 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통해서 최고로 은혜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교회의 존재 이유란 귀한 강단의 말씀 주시고 우리가 지역과 영혼들과 237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또 복음 전하여 237 치유할 수 있는 교회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먼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각인뿔이 체질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플랫폼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사미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골로세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세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하미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 제목은 우리 사역자 조자님들이 먼저 두려야 할 인생 플랫폼입니다. 우리 연일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또 코로나 언택트 시다라는 어려운 시기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는 20%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예배 생활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다운될 수도 있고 침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흔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 모든 예원의 사역자 조자님들 우리 또 성도님들은 우리 단임 목사님 말씀대로 환경에 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너무나도 정확하게 강단을 통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고 또 이 후대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그런 시기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할 때 제가 기도를 시키는데 얘가 뭘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아빠 영적 서밋 되게 해주세요. 2, 3, 7, 5천 종족에 다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2학년 딸이 저를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감사하면서도 기분이 참 얼떨떨한 이런 굉장한 감사를 또 누렸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도 주시지만 이 속에서 큰 축복 그리고 백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다 까먹는 사람들도 나올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 보니까 여호수하와 장로들 사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들에게 가난 남은 족속들을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시험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받았고 또 이삭도 나름대로 시험을 받았죠. 아버지 말에 순종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테스트를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테스트를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 이 순량 이것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백배의 응답 그리고 세매 근원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사획자 주장, 우리 성도인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뭐 공식적으로 안 나가도 되니까 편하게 그냥 집에서 그냥 런닝바람으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자 밥 먹으면서 그냥 예배 드리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험이 끝난 후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영적으로 깨어 기쁨으로 이제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주셨던 백배의 축복 또 세매 근원의 응답 그리고 여러분 자녀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그런 최고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론에서 좀 잠깐 정리해 드릴 것은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칠대 흐름입니다. 이 성경의 칠대 흐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예원의 사획자 주장님들이 대충은 아셔야 되겠죠. 뭔가는 대충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늘에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듭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성,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함께 하시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럼 하나님이 다 응답 주시고 이제 청군천사동원되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이거 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이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문제와 위기와 사건 속에 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게 되고 요셉처럼 애굽에 팔려간 노예로 팔려갔는데 다위처럼 어려움 가운데 죽음의 위협 속에 더 응답받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다 또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혼자 살아남는 열 가지 비밀 이게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답으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제 뭡니까?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가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 축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영원한 이 상급이 보장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열 가지 발판 그러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다섯 가지 키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때로 실수할 때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뭐든 과거 발판되고 이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확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현장 가서 뭐예요? 아홉 가지 포인트 아홉 가지 흐름을 가지고 이제 현장 살리는 겁니다 보금으로 그래서 위, 위로 하나님 또 위의 사람, 옆에, 또 아래 과거, 현재, 미래, 깊이, 넓이, 넓이 깊이, 넓이, 넓이 깊이, 넓이, 넓이 아홉 가지 흐름으로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금 때문에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류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보금 아닌 거 다 양보해라 다 품어줘라 그래서 류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거나 하면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옆에 와가지고 창문 열고 막 승질내고 욕하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저쪽에서 잘못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보금 아닌 것은 다 양보 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다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이제 살리는 뭐예요? 전도자의 62가지 삶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이러한 인마늘의 축복을 누리는 곳마다 그곳이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성취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 성교의 흐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전도자 여러분이 먼저 누려야 될 인생 플랫폼이 뭡니까? 바로 예배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교제 드린대로 성막의 구조와 의미를 보면서 또 예배의 축복을 좀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성막 세미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핵심 영적인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막 구조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거 성막 구조 여기 성막 구조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먼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괴 언약괴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모세가 신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 이 증거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보시면 이제 떡상이 있고 여러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떡상 등대 떡상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등잔대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분양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24기도의 축복 누리는 것 근데 이 기구들은 전부 이 기름을 칠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성소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의 뜰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물을 받쳐서 태워가지고 죄사함 받고 예배들인거죠 예수 그리스도 희생 희생 유일한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물두먹은 뭐예요?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이 생명수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막의 뜰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주목하실 것은 이 성막의 뜰 이 성막의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도의 뜰입니다 치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린인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랩런트 써미셋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교회의 축복 교회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저는 너무 이게 강단 말씀 계속 충격을 받아요 제가 이거는 지금 한참 전에 준비했거든요 이 말씀을 근데 이게 어떻게 이 성막이 교회인데 성막이 교회에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우리 사약자주장 성도 여러분이 이제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다민족24 치우24 써미24의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우리 예원교회 하나님 왜 축복하시냐 다민족 렘논 서민 치우 얼마나 감사하죠 이 축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성막을 알게 하시고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성막 그림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가운데 성막이고 이렇게 사각형 직사각형 있는데 저 왼쪽 아래편에 문이 있는데 그거 유일한 동편 문 그 문으로만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제 저 직사각형에서 동서 남북으로 열두 집화가 각각 세 개 집화씩 해서 네 무리로 해가지고 지금 저 작게 지금 보이는 게 장막입니다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사는 곳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막을 빙 둘러가지고 이제 장막 안에서 저 성막을 바라보면서 다 24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뭐예요 죄 지으면 어떡해요 가서 이제 재물 가지고 가서 또 성막들에 가서 제사지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입만을의 축복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 입만을의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 예배 축복 누리시고 또 여러분이 계신 여러분의 현장에서 또 이 축복을 다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 운동이잖아요 현장 교회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계속 더 깊이 알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신앙생활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골롯에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는 이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내가 있는 곳에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 예배드림으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쉽게 들어보시기 어려운 이제 5대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와있는 5대 제사 첫번째는 번제 두번째는 소제 세번째는 화목제 네번째는 속죄제 다섯번째는 속건제입니다 뭐 이것도 뭐 자세히 하려면 뭐 이거 한시간도 몇시가 2박 3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우린 알 필요가 없고 영적인 핵심 언약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번째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짐승 이 재물을 각을 떠가지고 이제 다 발라내고 재물의 가죽 짐승의 가죽만 제사장에 주고 나머지 피는 그 재단 옆에 쭉 뿌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불태웁니다 그 번제단이 올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것은 다 불로 태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속죄를 의미하기도 하고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 헌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너희 몸을 산재물로 드리라 했을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번제 다 드려라 이제 우리의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물질과 시간과 나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 축복 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소재는 뭐냐 소재는 이게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피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유한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극빈층 가장 가난한 자들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 소재를 드렸습니다 피가 없는데 곡식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니 피가 없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피가 없는 이 곡식 제사를 통하여서 죄와는 전혀 무관한 상관없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빈층도 곡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가인이 피가 없어서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했는데 아니다 이거 얘기하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인이 곡식으로 드렸던 짐승으로 드렸던 가인의 심령과 중심에는 피의 언약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화목제 화목제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경제입니까 건강입니까 천만의 말씀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한 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때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물질이 경제가 회복됩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 영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대인관계 대물관계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화목제를 드리고 요 제사 드린 걸 가지고 뭘 했냐면 이웃들하고 나눴어요 여러분이 내가 예배 드리면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응답 성령 추만 받고 그 은혜를 이제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는 여러분이 생명구원의 교회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치유선 이게 우리 새생명 초청 캠프잖아요 그러면서 속제제는 뭐냐 바로 유일한 우리의 희생제물이요 대속물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어떤 제물도 안되죠 소작고 양작고는 계속해야 되죠 그러나 유일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구원의 길을 여셨다 구원사역을 완성하셨다 이게 속제제 마지막으로 속권제는 뭐냐 이제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웃의 재산 재산 피해를 줬을 때 이제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원래 원금에다가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 덧붙여서 주는 거예요 교회 내고 피해 입힌 이웃에게 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제사가 속권제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이제 여러분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죽어하는 영혼들 가족들 사람들이 보금없잖아요 사단에게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품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제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늘 마음에 품고 내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드릴 때 유일한 대속물 되시고 희생제물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이 생명을 많은 이웃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며 먼저 내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내 삶 내 건강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 복음 전도 성교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축복된 예배 되기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예배의 축복을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실 때 예배의 축복을 해보고 합시다 이게 엄청나죠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보실 게 뭐냐면 초대교회도 이제 구양만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도 어떻습니까 제가 집중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오로지 기도했다 초대교회는 철저히 뭡니까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떡을 떼고 교제했다 성찬 예배 그 다음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 중심 그 다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이니까 목회자 중심 아 하나님이 우리 단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저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구나 그렇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교회 중심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정말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교회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생명 초청 캠프 하고 있는데 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이전 캠프예요 현장 나가기 전에 이전 캠프라고 그래서 예배에 내가 승리하고 언약 잡는 순간 주의 청군천사가 현장에 역사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열심히 뛰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우리 전도자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인생 플랫폼 두 번째가 바로 보금 누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해도 내 자신이 보금 체질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야 되죠 첫 번째 여러분이 가장 먼저 뭘 해보게 됩니까 피의 언약입니다 주력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6월절 모든 저주재앙이 예수보열로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서 모든 재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붙잡고 누릴 때 모든 이 재앙 저주가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지금도 모든 하나님 나라 이만한 그런 삶 저주가 무너지는 축복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음 각인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이 이삭이 이제 번제로 번제단에 이제 딱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순냥을 준비하셨죠 이것을 볼 때 이삭에게는 뭐예요 야 완전 이 그리스도 복음이 내 영혼의 각인뿔이 체질 된 거예요 왜 내가 죽다가 살았는데 그래서 이삭이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한 해 백배의 농사지연대 백배의 결실을 받았고 로봇 샘의 축복 샘의 근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이제 르호봇이라는 것은 그랄 그랄 지방에서 계속 쫓겨오다가 세 번째로 판 우물의 이름이에요 르호봇 아무도 거기를 터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샘의 근원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르호봇 경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각인하고 누리고 모든 복음 아닌 것들은 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다 살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 복음 각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교육의 최고 우선순위도 바로 복음 각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뭐 ABCD 하나 더하고 더하기 빼기 하나 더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쵸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어제 또 휴일안이었습니까 아이하고 아이가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었는데 학습지를 해요 구몬 구몬이라고 학습지를 하는데 구몬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 구몬 선생님한테 복음 전에 받니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 아빠하고 복음 좀 전하자 너가 아빠가 전도 책자 줄 테니까 너가 거기다가 선생님 그 짧게 너가 메모를 써라 그리고 선생님 드리자 그렇게 하고 수업 마치면서 제가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우리 선생님 너무 이렇게 휴일날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보니야 너 준비한 거 선생님 드려라 그랬더니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혹시 신앙생활은 하시나요 그랬더니 아 네 제가 교회 다니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도 저희 집사람도 이 선생님 집에 자꾸 오는데 자주 오는데 교회 다닌다는 건 처음 알았죠 어제 전도자로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뭐 가시니까 또 수고하시라고 제가 집에 있는 거 음료수도 하나 가시면서 드시라고 다 같이 드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한테 야 너 아빠가 이렇게 네가 보는 데서 전도하고 또 아빠랑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너 어떠니 얘 표정이 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기쁜 표정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자기 마음이 기쁘다 너무 전도해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교육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 때 너무 공부 강조하는 분들은 저를 좀 싫어할 거예요 저는 보금교육이 최고로 저는 강조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됩니다 지혜를 주시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세절기입니다 세절기 출협기 2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절기를 너희들은 대대로 지켜라 후대들까지 그게 뭡니까 첫 번째 430년간 이 애굽에 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엇으로도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렇죠 어린 양의 피바를 때 나왔단 말이에요 야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해방됐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 6월절 여러분이 날마다 이 구원의 감사 흑암 저주로부터 영원히 해방받은 구원의 감사와 감경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6월절이에요 우린 매일 6월절이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오순절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 이 노예 생활했는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난까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곡식을 거뒀네요 이게 뭐예요 오순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이거 우리 날마다 누리잖아요 오순절 그 다음 수장절이 뭡니까 야 이걸 곡식을 거뒀는데 우리 이제 장막 그때 이스라엘 장막에다 그걸 다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보장 하나님의 보장 우린 이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 자녀 신분권세 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직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신의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뭘 주셨냐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뭐예요 10개명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다 지키라는 거예요 물론 축복이 있지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만 줘놓고 끝나면 얼마나 눌립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율법과 함께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성막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질 때 성막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승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율법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완전 각인뿌리 체질의 그런 은혜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누렸다면 언제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겠죠 첫 번째 하나님은 잘난 자 무슨 똑똑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쓰시는 겁니다 언약 잡은 자 주류기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고 얘기해라 뭐예요 언약 잡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보내니까 언약 잡고 가 출유기 6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그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 가난정복은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언약 잡고 나갈 때 이제 지역을 정복하는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는 가서 너희가 누굴까요 언약 잡은 너희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아는 너희는 뭐 똑똑한 너희는 아니에요 뭐 잘난 자 아니라니까요 언약 잡고 그리스도하는 너희는 여러분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만 잡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출입기 14장 13절 20절에 홍해가 나왔습니다 여호수와 6장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나왔네요 여호수와 10장에 보니까 이 아무리 연합근하고 여호수와가 막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를 하는데 해가 지네요 이거 큰일 났네 지형을 모르는데 꼼꼼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때 뭡니까 아야론 아야론 골짜기에서 이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호수와가 기도할 때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계획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이 지역보고마 그리고 현장보고마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약자 조장님들을 왜 그 지역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그 현장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현장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언약만 잡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역사에 일어나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역사에 일어납니다 출협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아말렉은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노략질 약탈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군사훈련도 안 됐는데 이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 손이 내려오잖아요 손이 내려오면 여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이때 어떻게 했죠 아론과 훌이 한쪽씩 팔을 받쳐줬습니다 승리했잖아요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인들이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이제 지역에서 우리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기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리고 역사에 일어난다니까요 이번 캠프도 새생명 초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뭐 알아서 하겠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언제 역사에 일어나냐 영적 지도를 잘 따를 때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훈련 많이 받고 나 메시지 많이 한다 절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혼자 가서 전도했을 때 완전 대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장에 보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전도 캠프 갔다 오면 항상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총회장님한테 보고하고 예루살렘 총회 장로들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된 사항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할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현장에 가서 전달해라 그걸 그대로 전달할 때 빌리포 지교에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구원받은 사람이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 목사님과 전사님과 영적 지도를 잘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역사 일어나는 포인트라니까요 그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인도받아야죠 그 다음은 뭡니까 여러분이 문이 막힐 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이 드로아의 밤에 바울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저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 계획이 아니고 아이고 이거 뭐 초청 캠퍼 하는데 뭐 되지도 않네 영접도 안 하네 그게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서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내가 하면 안 되죠 내가 알려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자 우리 조장님들의 미션 미션이 뭐냐 사명 첫 번째로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은 우리 예원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기둥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먼저 인생 플랫폼이 뭐가 돼야 되냐 이제 그리스도 결론 났잖아요 이제는 오직 전도에 완전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 있죠 사대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 여기서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계산이 바울이 바보입니까 근데 이 복음 속에 전도 속에 다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이게 가장 좋다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완전 결론 내시고 그러면서 빌리포서 1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종기 종기 놓치니까 노예포로 속국 됐습니다 내가 늘 내 거 내 문제 늘 거기에 빠져있죠 그러면 내 문제 노예포로 속국 되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와 그건 안 올 것 같죠 그건 해결되면 또 온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전도의 결론 날 때 문제가 더 이상 나랑 아무 상관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발판 되버려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나랑 다 해결도 해 주시고 안 돼도 상관없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번 새생명 초청 캠프를 통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개인이 하셔도 되고 팀으로 하셔도 돼요 팀 지역에서 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6월 첫째 주까지 사실은 기도를 하는데 남은 이번 주 하고 다음 3주 남았어요 3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갔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는데 저도 가족들 보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니까 온라인 초청만 하더라도 한 5명 이상은 되더라고요 대충 봐도 온라인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지역 상관없이 많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속에서 뭘 인도받는 겁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작정된 자 제자를 찾는 겁니다 계속 이제 보금전하다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 지속할 장소와 지속할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루디아 루디아와 그의 집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와 그의 집 그리고 골로스에서 4장 15절에 보니까 눈바 눈바와 그의 집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새 생명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을 양육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을 붙잡고 말씀 운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하죠 누가 말씀 사역자입니까 민숙이 11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우리 사역자 소장님들 또 예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성도가 이제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분명히 아실 것은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새가족 제외하고요 지금까지 보금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것만 활용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새가족은 보금을 처음 들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못해요 아예 어디 무슨 목사님들 앞에 가서 메시지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처음 듣는다니까 다 그냥 가서 읽어만 줘도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말씀사역자로 쓰임받으실 자격이 있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충분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제 많은 많은 문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어떻게 해서든 문은 다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사역자가 얼마나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그 문이 크고 작고가 좀 나눠집니다 바울이 2차 순회 캠프 1차 때는 뭐 큰 비교죠 물론 1차 때도 역사 많이 일어났지만 2차 순회 2차 순회 때 빌리포 지교회 고린도 대살로니가 지교회 다 세워졌어요 이때 누가 동행했냐면 바로 의사 누가 그 다음에 디모데 신라 이런 사람들이 다 말씀사역자예요 말씀사역자 딱 준비돼서 같이 도니까 이게 막 문이 막 어맘하게 열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여러분은 사역자 조장님들이시기 때문에 기도로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내가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것을 잘 활용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안산에서 좀 사역을 할 때 안산에 가면 와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사역할 때 전국 무당집 집중률 1위 와동이라는 곳이 거기 무당집이 얼마나 많냐 그 적은 한 동에 무당집이 몇백개가 있어요 몇백개 그러니까 골목을 보면 양쪽으로 깃발이 쫙 있어요 저는 무당촌에서 제가 한 3년 살았습니다 무당촌에서 왜냐하면 제가 거기 배정을 받았어요 제가 거기 갔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현장이 너무나 애통한 현장 황폐한 현장 너무 눈물이 나고 이제 여기서 말씀 운동을 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한 분 사시더라고요 그 두 가정인가 있었어요 그 동네 그 지역에 사는 가정이 우리 교회 두 가정 권사님한테 우리 이제 다락방 하시자고 그런데 이제 다 시간 정해놨는데 이분이 어떨 때는 가만히 있고 어떨 때는 없어 또 아무 말도 없이 없고 어떤 때는 가보면 문도 잠겨있고 아니 권사님 우리 다락방 이랬잖아요 보다 아우 깜빡했네 막 빵꾸도 내고 가면 없고 화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2년 3년 지속했습니다 계속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그 무속인 과거에 그리고 자기도 약간 시달렸고 신기가 오고 그러니까 제 예상에는 이분이 눌렸나 봐 저랑 다락방 시간이 되면 막 눌리고 시달렸나 봐 그러니까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문걸어 잠그고 했나 봐요 그런데 말씀운동을 한 사람 붙잡고 한 3년을 지속하니까 거기에서 무당 돌아오고 지교에 세워지고 화나님이 연결도 하시고 뭐 자꾸 막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니까 거의 지교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무당집을 하나 철거를 하는데 그 이제 이분이 무속인 출신이니까 집안이 무속인 배경이니까 무당들을 잘 만났더라고요 접촉을 거기가 이제 다 무당촌이니까 아 그래서 이런 사람 예배해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무당 전도팀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 무당을 철거로 하러 가는데 저도 이제 처음 치워봤죠 그거 가보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거 불 불상 같은 거 금칠해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손을 안 대더라고요 좀 약간 성도들은 겁나나봐 또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들어야 되겠다고 드는데 이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거 들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금덩어리 같죠 속엔 텅텅 비었어요 종이로 만든 거예요 종이 종이에다가 금칠해놓은 거야 그 겉에다가 그걸 갖다가 그냥 트럭에다가 갖다가 던져버렸어 그리고 가서 뺨도 안 댔다 야이 니가 막이냐 니가 뭐라고 니가 사람들을 물론 이게 귀신은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그 무당 깃발이나 그 부적 같은 거 불신자가 손 대면 죽는답니다 아무나 손 대면 뭐 이렇게 막 귀신이 해코지 하든지 죽는대요 근데 막 야 나 그날 잠 편하게 잤어요 얼마나 기쁜지 너무 행복하게 잘 잤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지역에서 한 사람만 붙잡고 3년만 말씀은 통해도 역사에 대한다니까요 정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뭐 잘 살까 맨날 우리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웰빙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있고 맨 이것만 관심 있어 그렇지만은 복음 가진 여러분은 웰빙의 삶이 아니라 웰 다잉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 있는 죽음을 죽을 것인가 이것을 늘 고민하고 성령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까 고백했던 사도행정 20장 24절에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 전하는데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자 이제 결론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새생명 초청 캠프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캠프를 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사람 캠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 대상자 명단 내신 분들 그 성도인들 만나서 같이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그 대상자들 같이 돌아보시고 그리고 명단을 안 내신 분이 있으면 또 연락해서 같이 만나서 또 전도 대상자 있는지 확인하고 그 배후의 전도의 밭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요 사람 캠프 그 다음에 캠프를 쭉 인도받다 보면 인도받다 보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잘 전도의 관점으로 보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라고요 사건 캠프 그 다음에 이제는 다 듣도록 이제 지역에서 현장에서 보금 증거하는 겁니다 지역에서 직장에서 현장 캠프 특별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시 영상 보시면 정말 부탁드리는데 직장 현장에서 사명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캠프 끝으로 낙타 무릎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낙타가 사막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제 몸이 적응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등에 보면 볼록하게 그게 이제 뭐냐면 물하고 양분을 저장하는 거래요 그게 혹이 있잖아요 혹 그럼 이제 오랫동안 물을 안 먹고 먹을 걸 안 먹어도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버틴다 하더라도 이 사막에서 모래폭풍 이 모래 바람이 막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낙타가 어떻게 하느냐 무릎을 착 굴른다는 무릎을 그리고 이제 다 숙이겠죠 그러면 이 모래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무릎을 착 꿇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 지나가면 딱 일어나서 간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문제 아닐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새생명 초청 캠프를 앞두고 정말 나에게 있는 이 환경과 또 이 죽어가는 현장과 또 이 교회 시간표와 언역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낭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문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흑암을 꺾고 이제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예배의 축복이 뭐냐 그게 위드예요 보금 누림 뭐예요? 인만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원니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제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면서 지역보고마 또 237보고마의 주역으로 또 치유 서밋에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을 통하여서 귀한 언약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의 모든 사역자 조장님들 이제 예배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위드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날마다 보금 누림 속에서 완전 보금 체질 될 수 있도록 인만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축복을 누릴 때 현장에 가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원니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이번 새생명 초청 캠프를 통하여서 지역보고마 가문보고마 237보고마의 주역들로 다 쓰임받고 온전한 교회 존재의 이유를 회복하고 성삼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현장 변화의 주도자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하시미 정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제 만민을 치유하는 치유삼의 생답을 누리며 이제 예배의 축복 보금 누림의 축복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당당히 쓰임받으며 성삼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우리 예원의 모든 사역자 주장님들과 모든 예비사역자 주장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특별히 새생명 초청 캠프 모든 전도 대상자들과 현장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아멘